조국 사태와 직권 세력 그가 그동안 저질러온 결정적인 험결이 없었다면 그는 출생지, 학벌, 현직, 외모 등 여러 면에서 정치적으로 포장하기에 따라서 근사한 정치 상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부터 큰 권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꿈은 시간과 기회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내가 저 높은 자리를 노려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을 내략받았을 이후에 열렬하게 반일 메시지를 페북과 트위트로 쏟아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양반이 확실하게 눈에 들기 위해서 작전에 도입하였구나 이런 판단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것이 모두 그렇듯이 현직에 있을 때와 현직을 물러났을 때는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용변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을 뛰어들어갈 때와 또 용변을 마친 다음에 화장실을 천천히 나올 때 완전히 다른 기분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조국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조국이란 정치 상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당은 모두 손절매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손절매는 영어로 Stop Loss, Loss Cot입니다 손해를 잘라버리는 매매가 바로 손절매입니다 손절매는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주식을 매입가격 이하로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팔아버린 것을 바로 손절매다 그렇게 부릅니다 집권 세력은 가능한 조국 사태로 인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높은 방화벽을 설치하길 원합니다 이따금 공지영이나 유시민처럼 의리나 이익 때문에 조국 사수 주장을 여전히 펼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대세를 익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입니다 조국 부부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돈독하고 절친한 그런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부부라도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닮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담고 아내가 남편을 닮아가게 됩니다 닮는 대상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외모, 언어, 행동, 생각, 세계관 등 여러 가지가 담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법을 대하는 태도나 불법을 대하는 태도나 윤리 등도 부부가 서로 담게 됩니다 아내에게서 많은 불법을 발견할 수 있으면 이는 곧바로 남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불법을 방조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독자적으로 불법을 저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드뭅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 남편이 불법을 방조하거나 권유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내가 그런 행위에 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경심의 죄는 곧바로 조국의 불법에 대해서 시사한 바가 매우 큽니다 결국 정경심의 혐의 가운데 다른 것들을 잠시 제쳐두더라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조국 부부는 거의 공동작업을 해왔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국은 사모펀드 운용과 투자처 등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서 늘 이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아마도 알지 못했는지 처음부터 알았는지라는 부분들은 검찰의 조사와 증거를 통해서 세상의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초고속으로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하는 것을 미뤄보더라도 조국은 머리로는 사회주의적 평등사의 공정사의를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보다 유난히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작은 이익도 챙기는 사람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그는 소환되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그를 구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유망한 정치 상품은 이미 손절매 대상이 된지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듯이 그가 검찰 수사를 통해 불법이 밝혀지더라도 한때 살갑게 그를 대했던 정치적 세계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의리 때문에 그를 보호할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를 멀리하게 될지를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